네 안녕하세요 조정원입니다 이번 노션 활용법은요 여러분들 프로그램 많이 관심 받고 있는 파이썬 API를 이용을 해서요 저희 노션의 정보들을 수정하는 그런 과정들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물론 이것을 여러분들이 배우기 위해서는 단지 그냥 노션만 사용법 뿐만 아니고 이제 파이썬의 기본적인 것들을 여러분들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유튜브에다가 우선은 파이썬 기본을 현재 좀 올리고 있는데 혹시 노션만 사용하신 분들 중에서 만약 파이썬 API 이런 것을 좀 꼭 활용하고 싶다 라고 하면은 파이썬을 좀 앞에서 보시고 오시면은 그렇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 진행을 하실 겁니다 물론 이것을 완전히 자동화를 하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저도 또 공부를 해야 하는 거고 여러분들도 또 공부를 해야 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파이썬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이 노션 페이지들을 여러분들이 제어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노션에서 나온 그런 프로그램 API 정보가 아니고요 저희가 비공식적인 API를 활용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누군가가 노션의 API 정보들을 이렇게 공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은 비공식적인 파이썬 3 기반의 노션 API이고요 이것은 이제 어떤 거냐면요 저희가 파이썬 페이지를 여러분들이 작성을 할 때 일부 이제 자동화를 하고 싶다 이거죠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그러기 위해서는 이 프로그램을 설치를 하시고 난 뒤에 파이썬을 설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 노션 페이지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함수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 제어를 해야 하는 겁니다 근데 이것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먼저 파이썬 프로그램 환경이 설치되어 있어야 하고요 그 다음에 그 파이썬 프로그램 환경에 이 API 프로그램을 또 설치를 해야 돼요 자 그러면 설치하는 과정을 우선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앞에서 영상을 보시고 여러분들이 파이썬 환경을 구축을 하셨다면은 PIP 인스톨 노션이라는 명령을 이용해서 우선 노션과 관련된 모듈들을 쭉 설치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설치를 하면은 이제부터 노션을 파이썬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설치 과정은 그냥 파이썬 3 환경에서 설치하면요 무난하게 이제 쭉 설치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파이썬에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는 IDLE 편집 도구를 그대로 사용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파이썬 설치되어 있으면은 IDLE를 여러분들 시작을 하시고요 미리 저는 좀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적용하는 방법들만 좀 중심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페이지에 GitHub 페이지에 보시면은 이제 사용하는 방법들은 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프로그램 우리가 PIP 인스톨 노션을 하고 그 다음에 이 프로그램의 기본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서 여기까지만 우선은 복사를 하세요 여기서 여기까지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프린터 되는 부분까지입니다 출력하는 부분까지 복사를 하시고 요것을 요쪽에서 새로 페이지를 하나 만드시기 바랍니다 예 새로 하나 파이브 만드시고요 요렇게 복사를 하시면 됩니다 자 복사가 잘 안됐네요 그러면은 새로운 페이지에다 이렇게 복사를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 토큰값이라고 있습니다 요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토큰값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노션의 권한을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현재 편집할 수 있는 권한들이 부여가 되어야 하는데 누구나 여러분들 페이지에 와서 페이지를 바꾸면 안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토큰값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ID 로그인을 하면은 거기에 대한 인증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그런 기능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F12를 누르시기 바랍니다 저는 현재 크롬 기준으로 여러분들 설명을 하고요 F12를 누르면은 개발자 도구가 나옵니다 개발자 도구가 나오고요 개발자 도구 중에서 요쪽 아래쪽에 보면은 어플리케이션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오른쪽에 이렇게 위치하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오른쪽에 위치할 때는 요것을 눌러서 이 아래쪽으로 이렇게 창을 바꾸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처럼 나오시면은 메모리 어플리케이션에서 여기 아래 보시면은 스토리지 그 다음에 쿠키 그 다음에 요 노션 SO라고 하는 요 사이트를 클릭을 하시면 돼요 그럼 이 중에서 굉장히 많은 이렇게 정보들이 나오는데 다 인증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들입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가져와야 할 것이 뭐냐면은 아래쪽에 지금 현재 보시면은 어... 이 토큰 버전 2라고 있어요 요 버전 2 있죠 그래서 요 값들 요 밸류 값을 요것을 클릭하셔가지고 복사를 하시면은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토큰 값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요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혹시나 그러면은 만약에 노출이 됐다 그러면은 새로 로그인을 한번 다시 로그옵했다가 로그인을 한번 더 하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저는 이미 이제 좀 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이렇게 복사를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은 여기다가 금방 복사한 이 토큰 값을 쭉 한 줄로 복사를 하시기 바랍니다 저희 뒤까지 굉장히 길어요 길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편집할 노션 페이지에 링크를 클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여기에 카피 링크 있죠 카피 링크를 하시거나 아니면 위쪽에 위쪽에 보면은 URL 정보 나오시죠 요거를 복사를 하시면 돼요 그래서 요거를 복사를 하시고 금방 저희가 IDL 쪽에 있는 요 갭 블록이 있죠 여기다가 여러분들이 복사를 해서 넣어주시면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은 앞에서 저희가 복사한 대로 잘 수행을 했다면은 요렇게 되어 있을 거고요 그 다음에 저장을 하시기 바랍니다 저장을 하셔서 여러분들이 원하는 곳에다가 저장을 하시면 됩니다 앞에 파이썬 프로그램 만약 모르시면은 꼭 한번 보시고 오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은 요런 식으로 이제 다 세팅이 됐습니다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토큰의 VT만 잘 마시면 버전 2만 잘 맞으시면은 제대로 수행이 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제가 현재 여기 노션 페이지에는 노션 파이썬 API라는 타이틀을 현재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예 사용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요 타이틀 정보를 우선은 간단하게 가져올 거예요 가져올 때는 어떻게 하냐 페이지에서 여기서 이제 타이틀하는 이 명령을 통해서 이 함수에 있는 이 기능이 함수 그 페이지라는 이 지정된 요거에서 이 타이틀한 함수를 이용해서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요것들에 대한 명령어들은요 다 요 API 만든 그 페이지에서 참고를 하시면 그 다큐멘트에 나와 있어요 그거를 여러분들 참고하시면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프린터 출력을 할 것이고요 요 페이지를 우리가 갭블럭 가져오겠다 클라이언트 쪽에서 갭블럭을 가져오겠고 페이지의 타이틀을 내가 출력하겠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런을 하시면 요건 아까 여러분들 같이 만든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요 페이지에서 이제 출력이 런을 하면은 요쪽에 이제 나오게 될 겁니다 요쪽에 나오겠죠 자 그래서 한번 런을 우리가 F5키를 누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누르시면요 이렇게 노션 페이지 타이틀이 노션 파이썬 AP라고 이렇게 나오죠 예 그래서 저희가 타이틀을 얻는 것까지는 이제 확인이 됐어요 자 그러면은 요 타이틀 정보를 나는 바꾸고 싶다라고 한다면은 페이지 타이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은 요 타이틀로 이렇게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어떻게 바뀌는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저희가 노션 페이지 있죠 노션 페이지를 한쪽에 띄워놓고요 제가 한번 바꿔볼게요 요거를 F5키를 다시 이렇게 설정을 하고요 다시 실행을 한번 시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실행이 되고요 실행이 되면서 갑자기 자동으로 이렇게 타이틀 해지나우 체인지드라고 해가지고 바뀌는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 프로그램을 이용해서요 요 타이틀에 있는 정보들을 우리가 자동화를 해서 바꾸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파이썬 코드를 이용하면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노션의 어떤 블록들을 추가를 할 수 있다거나 이미 되어 있는 노션들을 수정을 좀 할 수가 있어요 하지만 아직까지는 이제 비공식적인 API를 제공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좀 제한된 기능들로 좀 사용을 하셔야 하는 건데 저도 조금씩 공부를 하면서 이 관련된 것들은 여러분들 파이썬 프로그램 공부도 할 겸 그 다음에 노션 공부도 할 겸 같이 하나씩 좀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